한 잔 하시게요 어 너도 줄까? 왜 앞으로 진로에 대해 묻지 않으세요?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빠는 다른 욕심 없어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빠가 보시기에 난 엄마를 많이 닮았나요? 무슨 소리야 그게? 그래서 조카라도 아버지를 많이 닮은 현서 형한테 더 정해 가세요? 민서야 형한테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눈빛 전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다시는 현서가 당신을 더 닮았다는 둔 그런 소리 애 앞에서 하지 마 그 녀석은 또 그 소리를 당신한테 했어? 그 소리가 뭐 어때서 조카가 작은 아버지 닮을 수도 있지 이럴 때 보면 당신 참 천연덕스러워 뭐야? 다른 집 같으면 조카가 작은 아버지를 닮든 큰 아버지를 닮든 뭐라고 하겠어? 그럼 우린 뭐 모라 소리를 들어야 할 상황이다 이거야? 당신 혹시 현서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하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? 은근히 그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겠지? 뭐야? 뭐야?